아, 나 얘네가 너무 싫어 하이, 쭈꾸미 같은 놈들한테 엄청 얻어맞았네, 이씨 하이, 이거 아이템도 뭐 주는 것도 없고, 뭐 이거 그지 깽깽이 같은 놈들이 바, 원,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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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야이씨, 깜짝 놀랬잖아, 아이씨, 깜짝 놀라서 총을 많이 써버렸네 어디로 가야되지, 다시 올라가는건가보네 뭐야, 다시 왜 올라가 왜 내려왔어, 그러면 하이, 쨘장 찡 아, 저 밖에 폭탄맨이 있는데 뭐라는거야? 아까 폭탄맨이 있었는데 이상하네 분명히 아까 폭탄맨이 있었는데 폭탄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4주 경기를 하면서 어라? 여가 아니네? 어? 못 들어가는데? 아 사용할 수 있구나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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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맨을 찾아라 어머나? 어머나 뭐야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왜 죽은 시체가 있지? 이게 강력하는데 왜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터져 있을까? 어? 어? 이게 굉장히 강력스레거든요 다 잘라놔야돼 미리미리 구데기 구데기 떨어지는거다 와씨 자 일단 가기전에 아이템을 다 봐두고 어? 저장하는거야? 어허 어허 저기 들어가는데 같은데 저장하라고 하자 자아 오케이 여기로 들어가는거겠죠? 그러죠잉? 똑똑해 똑똑해 어?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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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이씨 아하이씨 아야야 아하이씨 아하이씨 그지 깽깽이같은 놈이 날 어디까지 끌고 가는거? 어 총알 충전하고 총알 충전하고 항상 총알은 만땅으로 충전을 해놔야됩니다 어? 뭐야 다시 돌아가는거네? 뭐야 여기 왔던데잖아 아니구나 절로 가야되네 그러면 여기 아이템이 또 있을거야 분명히 있을거야 아이템이 없을거라 생각하지 않아 없을거라 생각하지 않아 오케이 됐어 됐어 어?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어? 아무것도 아닌걸로 뭐야 저기서 뭐가 이렇게 뽀글뽀글 튀어나오는거야 여기로 가는거였죠? 항상 4주 경기를 하면서 항상 4주 경기를 하면서 뭐야 당기시요 잠금장치 해제 어? 총알이 있네 가자 흑 어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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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Holy 저장하는데 때리는거잖아 왜uzz 뭐야 뭐야 또 있어? 아이 저장한 데 때리는 거 좀 그렇잖아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일단 봅시다 어머나 전 들어갈 겁니다 오 자 저는 뛸 겁니다 오 자 저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렇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디야 저기구나 오 이런 건 먹고 가야지 바로 옆에 있는 건 먹고 가야지 오 여기가 아니야? 아이씨 여기가 아닙니다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왼쪽이야 이쪽인가 보다 야 비교 야 비교 어어 저 바쁩니다 저 바쁩니다 이쪽이 아닌가 보다 제발 이쪽이기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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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템이 많았지만 음 몹을 잡지 않았다는 몹을 잡지 않았으니까 어 아래 돈 관왕 양있다 치고 옳고 탬 오 네 까 잘 생기면 다야 다야 어? 올라가는거네 승강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뭐야 또 어디서 뭐 본래 소리가 들려 어? 와씨 본래 방금 있었는데 아씨 일로 나올거 같잖아 어? 탑맨 어? 탑맨 뭐야 뭐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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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니가 싫어 나한테 오지마 아 얘네 싫은 애들 엄청 나오네 쟤네 너무 싫다 오호 파워노드도 먹고 왔거든요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이제 피를 채워야겠지 한 칸만 더 채우면 피를 채울 수 있네 음 파워노드를 좀 살까? 살까? 아니야 그냥 그냥 가자 하아 여기서가 이제 문젠데 네 아 파워노드 사서 파워노드 사서 업그레이드를 할까? 피 보호복 5단계가 생겼네 6만원 근데 보호복이 지금 필요한가? 템창은 충분한데 템창은 충분한데 아 아이 나이스 나이스 이 시끼 이 시끼 하아 농구하러 가야되네 아 농구할 수 있을까? 아 아니야 이 총 이 총을 절자 아 아까 여기서 개 털렸는데 아까 이 농구장에서 개 털렸는데 아 이거 어떻게 깨지? 뭐 어떻게 되면 되겠지 뭐 그냥 나가면 되지 뭐 뭐지? 그냥 가면 되네 그냥 가면 되네 어 굳이 어 뭐야 굳이 안 잡아도 되면 뭐 잡을 필요 없지 뭐 그쵸? 점점 점점 저도 영악해지고 있습니다 나도 점점 영악해지고 있는 것 같애 게임을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애 실력이 그쵸? 10 챕터 아 야 아이 또 그걸 맞추냐 아 아 아 아 아 아 조용해 조용히 해! 어? 잠깐만 나 어디로 들어왔지? 이리로 들어왔나? 이리로 들어왔네? 여기에 또 뭐가 있겠지? 지렁이 같은 놈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 처음 뵌지 말아라요 다지긴 한데요 나 여기 있으니 묵을 끌고 나라요 다지 말았어요 처음부터 우리 어? 이거 뭐지? 어? 어? 이게 움직이는 건가? 어 움직이네? 움직입니다 이게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파워노드 부족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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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리로 가면 되겠지 뭐 아하이 참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아 이거 되게 귀찮게 났네 엄청 귀찮게 났네 이거 엄청 귀찮게 났네 이거 뭐야 누가 이걸 나한테 던져줬지? 이상하네 누가 나한테 이걸 던져준거지?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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